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조전혁 전 의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. 보수 진영 후보로는 10년 만에 단일화인데요. 진보 진영도 오늘 저녁 단일 후보를 정합니다. 김단비 기자입니다.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습니다. 앞서 단일화 경선 방식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던 안양옥 전 교총회장과 홍우조 고려대 교수도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보수 진영이 단일화 추진기구를 통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건 10년 만입니다. 조 의원 전 교육감이 당선된 지난 두 번의 선거 결과를 보면 단일화가 불발되며 각각 출마한 보수 후보 득표율 합계가 조 전 교육감보다 높았습니다. 반쪽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.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상명대 교수와 윤호상 전 서울 미술고 교장은 독자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진보 진영에서도 오늘 저녁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합니다. 하지만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4명의 후보가 더 있어 교통정리 여부가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